통제가 되어있네요 하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마루아 여기 한번 봐줘 영상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제가 2주전에 사기막골 계곡에서 다리를 다친 이후에 그냥 뭐 마데카솔만 바르면 낫겠지 했는데 낫지를 않아서 수요일날 이번주 수요일에 다리를 꿰맸어요 하루를 그것때문에 병을 치워서 하루를 입원했네요 그것때문에 최근에 산행을 못했구요 어제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오전까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코스로 산행을 참석을 했는데 비가 엄청 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산에 간지가 오래되서 가야죠 오늘 그냥 짧게 산성입구에서 중성문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계곡에서 살짝 머물다가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북한산으로 출발 이제 산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비오거나 눈 오거나 그럴 때 왜 그럴 때 산행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또 비가 올 때는 비오는 나름의 운치가 있고 날이 좋을 때는 또 날이 좋은 만큼의 좋은 비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비올 때 비올 때 이제 산행을 하면 일단 기온 자체가 높지 않아서 나름 또 운치 있고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 쪽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곰탕이라서 비오는 날은 사실 뭐 정상을 올라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요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뭐 중간 뭐 중성문 정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서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아 그 제가 아는 산성 입구 쪽 계곡도 잠깐 들렸다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냥 운치 있고 좋네요 빗소리 들리고 오늘 좀 오전에 강수력이 좀 많아서 보니까 통제가 돼 있네요 오늘 여기서 일행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일행들이랑 얘기를 좀 해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행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왕 왔으니 가볍게라도 가기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북한산 둘레길 쪽으로 해서 백화사로 가서 백화사에서 청수동 계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청수동 계곡 올라가서 계곡에서 약간 놀다가 그리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블랙길 가시다 보면 이제 이 정목들이 나오는데 아 여기 보면 어 표시가 없네 표시가 없네 제가 이쪽 방향으로는 가본 적이 없어서 이 방향인가 저 방향인가 애매하네 우중 산행을 하실 때는 뭐 이렇게 우산을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우비를 입고 가시거나 하면 되는데 우비는 사실상 상당히 덥거든요 우비 입고 산행하기가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쓰는 편이고 근데 이제 우산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우비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향상 현재 위치 의상동 방향으로 갑니다 이곳도 상당히 간만에 오네요 왼편으로는 의상동이고 오른편으로는 청수동 계곡 저희는 이제 청수동 계곡에서 놀다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멀리는 가지 않고 뭐 가볍게 좀 좋은 장소에서 놀다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초입부터 와 계곡 소리 장난 아니네 와 폭포네 폭포 대박 오 청수동 계곡이 물이 많은 동네가 아닌데 야 오늘 지금 비가 와서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장난 아니구만 끝내주네 어 여기 막아놨네 헐 야 와 와 와 야 청수동 계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대박 아 청수동 계곡 살짝 올라오고 나면 조금 이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놀다가 가겠습니다 우중 산행에 여력이라고 할 것 까진 없고 여튼 바람도 신선하고 시원하고 기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산행할 맛 나네요 이렇게 비올 때만 볼 수 있는 이런 물길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약한 그 들머리에서 한 20분? 요 앞에 보이시는 바위가 저희의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비 온 뒤 아니면 이렇게 비 올 때나 요 앞에 보이시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게 폭포시구 폭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평소에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 야 야 수량 끝내진다 여기가 저희가 놀 장소인데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폭포가 형중돼 있는 곳입니다 아 타프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완전 죽이죠 이렇게 노는 거죠 뭐 와 진짜 오늘 날씨가 멋있어서 최고입니다 야 대박 자 굿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다른 포즈 자 둘 둘 셋 포즈 아니 포즈 아니 포즈 그렇게 없어 아 자 영상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계곡에서 산행을 지축하라 아 이제 어 지금 시간이 이제 1시 정도 돼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산을 하려고 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제대로 계곡을 즐기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맑았습니다. 와 대박. 대박이네. 비가 그쳤어. 그렇게 비가 오지 비가 그쳤어요. 하늘 어떨까 하죠. 기분 좋게 이제 그 배곡도 즐기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썬 하지 않으면 추억은 없다. 나와야죠. 눈이 오든 여튼 나와야 됩니다. 지금만 있으면 후회가 되니까 아 뭐 곳곳에 그냥 뭐 폭포가 그냥 형성이 됐네요. 앞에 좀 머물다 보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일찍 내려가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뒤풀이가 있으니까요. 올라올 때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야 대박 우와 제기가 올라왔던 그 들머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시방전의 시간을 모두 삼았습니다. 안녕 안녕 한마디 하셔야죠. 네 오늘 비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안녕 한번만 해주마. 안녕 해주마. 안녕 안녕